지금까지 정치톡톡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제안 때마다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대표 영장은 기각됐지만 무죄 판결은 아니다, 또 유죄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인 이대표와 윤 대통령의 만남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상황에서 사법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멈춘 건 민주당이라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자고 맞받고 있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이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김기현 대표의 제안으로 여야 대표회동이 추진됐다가 형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이 반응할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바뀐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추석 연휴에 전격 발표, 갑자기 요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구속을 극적으로 피한 이대표. 당 안팎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병상에서 당무의 복귀에 총선,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상황을 보고받았고요. 그 뒤에 오늘은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여 메시지인 동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개파 갈등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고 지도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도 풀이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직 인선도 참 눈에 띄더라고요. 친명계 박주민 의원이 오늘 어디에 선출됐죠?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박주민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강한 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병상에 있던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기도 했죠. 원내 지도부에도 친명색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MBN과 통화에서 박 의원의 추진력과 실력을 기준으로 인선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구를 인선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선 나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더 세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 달 5일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인데요. 민주당은 부결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의원들의 부결 의견이 적지 않다며 당론 부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맞물려 청문회에서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막말 만한 흠결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모두 다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톡톡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뉴스 맥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